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부의형은 김지용이고요. 부의어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 있잖아. 이건 완전 실전 문풀광자야. 완전 실전 문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좀 얼핏 들어봤던 정도의 이 어법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특히 어법문제 이런 분들 있지. 다 틀리고 이러진 않는데 꼭 이렇게 맞다가 맞다가 틀리다가 맞다가 틀리다가 맞다가 맞다가 이런 분들 있죠. 왜 자꾸 맞다가 이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본질적으로 뚫는 수업이야. 이왕이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이게 점점점점점점 맞아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수업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너네 어법문제 풀 때 자꾸 이렇지 않냐는 거야. 예를 들어 어법문제에 29번 문제에 딱 어법이 나와서 선지 5개가 딱 나왔어. 1, 2, 3, 4, 5번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요. 특히 이런 분들은요. 선지에 이렇게 밑줄 딱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를 예를 들어 이렇게 뺏게게. 3번 선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선지 주변만 이렇게 날름 날름 날름. 날름. 완전, 불완전, 능동, 수동 이렇게 해서만 푸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평가원이 이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왜 자꾸 선지만 나오면 이렇게 가냐는 거야. 맨날 1번 선지는 너무 빨라. 얍 아직은 안 돼야 돼. 2번도 너무 급해. 자, 같이 야! 했는데 맨날 헷갈리다가 틀리지 않냐고 얘들아. 뭐 하나 정도 날리다가 아, 어떡하지 했는데 꼭 이거 고르면 이게 정답이고. 이거 고르면 이게 정답이고. 이런 느낌이요. 이 수업이 이런 분들의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왼쪽 페이지에는 이렇게 문제와 필기란이 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각 선지별로 제가 이렇게 좀 봐줘라 라는 제 말투에 나오는 어떤 분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단어 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것만 보면은 네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까 나왔던 선지와 비슷한 녀석들을 제가 따로 복습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습도 가볍게 선택형으로 해가지고 밑에 정답을 볼 수 있게끔. 모든 페이지가 문제, 설명, 복습. 문제, 설명, 복습.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얘들아? 자, 그래서 책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저 방금 전까지 1강을 찍었거든요. 근데 찍으면서도 계속 언급하는 비슷한 얘기인 게. 아니, 왜? 네가 이 어떤 문제를 본 적은 있어, 이 선지를. 근데 왜 자꾸만 시험장만 가면 이렇게 흐릿해져서 아까처럼 헷갈리냐는 거야. 헷갈리는 거. 이 수업은 헷갈리는 거에 중심이 맞춰져 있거든. 아니, 또 이렇지 않나? 아니, 네가 분명히 공부했던 문법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떠다니기만 해가지고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이죠. 어법을, 특히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 이런 분들이 어법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탁 하고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만 틀리다 맞다를 반복하지 않냐 싶은 거야. 자, 마지막. 이것이 사실은. 이게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거 뭔지 알지, 얘들아? 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어법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못하겠는데. 이런 분들 있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 그 다음에 나오나? 이 다음에 나오나? 아, 이거 좀 이따 나오나 보다. 근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나.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 수업은 여기에도 최적화돼 있어요. 제가 메인은, 여러분들 교재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 10개년치 평가원, 어법, 기출문제와 분석자료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복수문제랑. 그럼 또 10개년이면, 10개년이면, 어, 너무 많아요. 에이, 뭔 소리야, 얘들아. 1년에 3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6, 9평 수능. 그럼 30문제야. 근데 30문제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럴까봐 제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수업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 난 여러분들이 이 부위어법 수업을 다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완강까지는 난 바라지 않아. 함은 좋죠. 근데 완강보다는 네가 느낌이 어때야 되냐면 평가원 10개년치 중에 앞에 5개년, 앞쪽의 5개년, 뒤쪽 5개년 이렇게 있으면 앞쪽의 5개년치에 해당하는 녀석은요. 이건 수업을 겸손하게 잘 들어. 아무리 쉬워도 수업 들어. 왜? 제가 아까, 필리님 아까 한 50분 정도 나왔었나요? 1강이? 대충. 50분 정도 1강이 나왔는데 한 문제 있어. 1번 문제 한 문제 있거든. 심지어 정답률 둘 78%짜리야. 어렵지도 않아. 근데 다시. 그러면 왜 이때 왜 틀리냐고. 이 수업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앞쪽에 5개년치 정도는 네가 이미 아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될 것들에 대한 모든 선지 분석을 다 해놨어. 그래서 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50분 동안 한 문제가 아니고 선지 5가지 사항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했단 말이야. 그게 이거죠. 모든 선지를 제가 다 분석해드릴 거예요. 그 말은 네가 학교에서 배울법 했었던 기본적 업법 지식도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시험엔 도대체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까지를 나오게 하는지 를 말씀드릴 거야. 1강 가봐 얘들아. 1강 맛보기 강행 있잖아. 제가 그걸로 좀 유명하잖아. 맛보기를 제대로 맛을 보여드린다니까. 배부르게 해줄게 얘들아. 1강만 들어봐. 그러면 네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어. 됐니? 그래서 모든 선지를 다 분석한다. 단 제가 다시요. 5개년 치는 제가 수업을 잘 들으라고 그랬지.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앞에는 야 무슨 한 문제 가지고 무슨 50분씩이나 하라고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수업 시간도 줄어들 거고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심지어 저 어떤 문제는 필기를 아예 안 할 거예요. 왜 이게? 평가 문제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계속 겹쳐. 나왔던 게 계속 겹친다고. 그러니 앞부분 내가 말하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겸손하게 수업 좀 들어줘. 그리고 저조차도요. 어떤 문제는요. 야 이거는 앞에서 했었던 선지들 다 나왔잖아. 에이 혼자 풀 수 있으면 수업 듣지 마. 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업 부담 최대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분들 시간 얼마나 투자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시간 그렇게 오래 투자하지 않을 거니까. 수업을 약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들을 수도 있게끔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별 복습 문제 있고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육청 업법 기출도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한 30문제 정도 넣어놨어요. 근데 교육청 업법 기출은요. 무슨 뭐 선지 분석 이런 거 없고 문제만 다 집어넣었어. 왜? 평가원 쉽게는 지했으면 여기는 막 자연스럽게 또 풀려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추가적 정보 있으면 필기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걸로 아주 최종 마무리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워크북은 제 항상 제 모든 교재의 워크북은 새로운 문제 집어넣지 않아요. 배웠던 걸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집어넣었을 때 네가 다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깨끗한 지문으로 작은 글씨로 좀 집어넣을 겁니다. 됐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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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이 어법 틀리다 말다 한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내가 언급드렸지. 선지 주변만 낼름낼름 하시는 이런 분들 최근에 그 낼름낼름 관련된 수강평이 저한테도 있던데 제가 막 말할 때마다 이게 좀 신경 쓰이나봐. 자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어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 안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 정도를 가는 방식도 있고 거기서 약간 좀 얍삽하게 뭔가 스킬을 좀 부려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근데 나는 정도를 걸어야 될 땐 정도로 걸어야 된다는 주의야. 정도를 제대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치가 생기면서 속도가 붙거나 스킬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스킬은 되게 좋은 스킬이 되거든. 좋은 얍삽함이 되거든. 시작부터 근데 얍삽함을 배우겠다? 야 그러면 너네 큰일 나 진짜. 아니 2022년 2023년 계속 1년 내내 1등급 비율이 많이 나오지 않아. 참고로 2023년에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인가? 1등급 비율이 1.98%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제대로 할 땐 하시고 저조차도 빨리 나갈 땐 빨리 나갈 거라니까. 그럼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해야 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지. 모든 건 이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퍼즈버튼 잠깐이라도 누르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평가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간다. 눈에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자 평가원도 뭐를 말하긴 했냐면 너 암기 할 건 해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도 수업을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이건 학교 수업에서 이미 되어 있어야 될 암기의 사항이야 라고 나도 말을 해. 근데 뭐가 무서운 말이니? 암기를 통한 문법 지식 그러니까 지식 완전 외워야 되는 거 그것도 있는데 언어다 보니까 외울 게 있겠죠. 무서운 말은 이거죠. 이거 뿐만 아니라지 이게 무서운 말이야. 이게 너의 점수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을 막아줄 수 있는 녀석이야. 내가 그래서 이 수업은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분들 평가능이 얘기를 했거든. 자 간다? 모두 하래. 문단의 전체적 의미 나 문장 간의 의미 적 관련성을 고려한 문법적 판단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 거래. 그럼 뭐하라는 소리야? 선지 주변만 선지 주변만 완잔 불안잔 능동 수동 말고 해석해보라는 거야. 의미로도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자꾸 틀리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너가 어떤 문제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너 어떤 문제 풀 때 해석해야 해. 안 해. 근데 해석하라는 소리야 저건. 다만 어떤 문제를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어떨 때 해석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지만 다시 봐 평소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적 요소 지식 아까 1번이라고 했던 거 이거는 알긴 알아야 돼. 암기는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또 뭐라고 하고 끝났어? 그리고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하는 게 쉽게 여러분 문장의 구조를 좀 보시래요. 그 말은 뭔 소리냐 하면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문장 전체적으로 구조 즉 해석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평가하는 해석하라 그랬다고 근데 왜 너는 안 하냐는 거야. 그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를 제가 문제 통해서 보여드릴게. 무슨 어법을 해석을 해서 풀어? 어? 해봐. 그렇게 안 하고는 틀린 문제 나올 거니까. 그걸 잡아드릴게 제가. 빠른 속도 안에. 초반만 잘 버텨. 초반만. 정리한 말이 겁니다. 첫 번째 어법 지식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학교 어법이 약간 좀 불안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서 좀 다시 재정립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의미적으로도 돼야 될 걸 그래야 안 틀릴 걸 이라는 녀석도 제가 강조할 겁니다. 이걸 쉽게 눈치 평가하는 문제를 선진 분석들을 통해서 제가 미친 듯이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뒤로 가면 갈수록 수업은 빨라지겠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놓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제 마음가짐이야. 매번 제가 부의 어법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마음가짐이거든. 나 진짜 이루고 싶어 너네들을 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초반만 고생을 해. 평가원에 제시한 저 두 가지 기준을 끊임없이 반복할 거야. 제가 뭐로 유명해? 1년 내내 독해가 됐던 어법이 됐던 뭐가 됐던 항상 끝없이 반복해줘요.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너가 지겨울 정도가 돼가지고 그걸 네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지만 진짜 시험장에서 야 이거 또 나와네? 으! 하고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선지 분석한다고 그랬어? 기본 플러스 알파까지야. 아까도 1번 선지 하나 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설명했어. 왜냐하면 뒤에 나올 것들까지 다 설명하느라고. 알죠? 얘들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which라는 녀석과 where이라는 녀석 이거 관계 대명사인 건 알아야 돼? 이거 관계 부사인 건 들어본 적은 있어야 돼? 아 몰랐으면 수업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릴 거야. 근데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얘 앞에 선행사의 종류와 얘 앞에 선행사의 종류 그리고 뒤에 나올 녀석의 문장의 형태 이걸 제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거든? 자 제가 이거 수업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 이거 1강 1번 가면 제가 이제 피터지게 얘기한 거 있다. 봐봐. which라는 녀석 앞에 선행사가 뭐라고 나오지? 보통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라고 치자고. which는 보통 앞에 사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where 앞에는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근데 맞긴 맞아. 그게 기본은 맞아. 근데 얘들아 학교는 사물이야? 장소야? 둘 다 돼. 그게 평가원이 말하는 플러스 알파야. 의미적으로. 이거 사물이다 장소다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왜 그런지 1강 들어와서 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느껴. 두 번째 너네 대다수는 뭘 보고 푸냐면 요기를 보고 풀어. I usually it. 어떻게 풀어? 완전 불안전 이런 거 따지지. 완전 불안전. 그러면 이제 기본은 뭐냐면 너 학교 교육에서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안전한 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라고 배우거든. I usually it. 얘들아 난 주로 먹는다. 완전해 불안전해? 솔직히. 요거 목적어가 없는데요. 선생님 뭘 먹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나는 주로 먹는다. 그럼 불안전한 건데 그럼 너 이 수업 들어야 돼. 너 그러면 틀려. 왜? 평가원은 의미적인 고려도 하락을 했거든. 왠지는 1강 보시면 돼요. 맛보기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선행사 종류 완전 불안전 아까 뭐라고? 이걸로 푸는 게 아니야. 요것만으로 풀면 안 돼 얘들아. 해석을 안 하시면 의미적인 관련성을 모르시면 문제가 틀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제발. 그렇지? 예를 들면 또 하나 보여드릴까? 자 이런 분들 봐. what 하면 뭐가 떠올라? 이제 암기업법으로 가신 분들은요. 앞쪽에 선행사 없어. 뒤가 불안전해야 되는 관계대명사야. 어? 선행사는 없는 거 맞네. 명사가 없으니까. 5부잖아. 그럼 뒤에 이제 완전 불안전 이제 불안전해야 되거든. 뒤에 어때 얘들아? 로보트 파일이 주어 콜드 콜드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완전한 절인데 정답 5번이다. 틀렸다 이거 이거. 그럼 너 3점 날라가. 실제 평가가 너 법규출이야. 알겠지 얘들아? 왜 그런지는 수업 들어가 보시면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진짜. 부탁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교수들이 그걸 널 기다릴 거야. 알겠지 여러분? 고런 느낌들이 지금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뭐 제가 할 얘기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초반에만 좀 보생하자. 알겠지? 초반에 알아도 겸손하게 필기할 거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거 초반만 좀 고생해줘. 근데 그 고생 많아봐요. 제가 볼 때는 한 몇 문제? 되려나? 10개? 15개? 15개 문제 되려나? 10개? 15개? 요 정도면 수업 제대로 들었죠.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얘기할게. 여기는 너 안 들어도 괜찮아. 필요한 분만 봐. 아니면 찍먹해. 필요한 것만 라고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게 좀 고민이 빨리 풀릴 거야. 나머지는 네가 혼자 막 적용하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디 요 부의 여법이 참 애매하게 풀 공부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이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심지어 얘는요 제가 아까 계속 뭘 강조했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얘기했다고 그랬지? 부의 여법은 해석력에도 좀 도움이 될 거야. 해석하는 방법도 좀 몇 가지 알려드릴 거 같아.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뭐 내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주로 제가 고3 문제 위주로 하긴 하지만 아마 고1,2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할 테니까. 단 포커스는 뭐라고? 완전 실전 업범 문제 풀이야. 그래서 내신에서도 업범 문제 풀이 이런 데서 많이 털리시는 분들 아마 도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 가시면 지금보다 조금 덜 피곤한 제가 막 연습을 수업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이었습니다.